1. 리딩위크 오늘부터 대략 10월 첫 주까지는 방학인데 그냥 리딩위크라고 부를게요 캐나다 대학에선 학기 중 중간시험이 끝나면 일주일 정도 방학이 있는데 그 기간을 리딩위크라고 불러요 지금 제 현 위치에서 방학 일주라고 생각을 하면 승질이 날 것 같아서 저만의 리딩위크라고 부르겠습니다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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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음 겨울학기 5학기 수업으로는 아체, 오체, 폐체, 배체 이렇게 4가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아체 교수님께서 자료를 올리셨어요 이 수업은 Practical, Folsom, Zemina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수업은 Presence Vivo 예~~ 대신 6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다닐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다닐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비교하실 수업은 비교하실 수업은 오케이, 나 피터 음, 시트는 타블릿? 네 이거 먹어봐 먹어봐 이게 더 쪼거라고? 근데 이 밑에 크림이 잘 안 잘려요 이거 생크림이에요? 아니요 이자벨이랑 나랑 거의 절규 이거 브라운이에요? 근데 견과류가 들어가서 이거 맛있더라 또 괜찮네 또 괜찮네 고추장 칼로리 치킨 좀 더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가방도 맛있게 잘 가르쳐 finden 새로 오가도 잘생겼다 나는 빈틀틀틀틀 지금 이빈틀틀틀틀이를 부르기 통통끼리 또 면을을 먼저 먹었으니 이건 수저가 맛있다 ㅋㅋㅋㅋ 이슬을 먹으면 좋지 이제 밥을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밥은 먹으니까 뭐지 집에 가서 먹어야 되거든요 밥이 먹어야지 주문하신 가득 그냥 먹어야지 핸드폰 반죽り 장난아닌 스테고래 싫어 인식도네가 함께하나 틀던 오랫동안 미라코마 대가리 어제 구매한 메뉴큐어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색깔이 이런 거 뭐라 그러지? 굉장히 연한 그린 계열 색상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약간 이런 색깔 지켜세! 추천합니다 태워 잇몸에 좋은 엘맥스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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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입에 마셔둔 3개. 종일 소금 3개. 2개. 2개. 3개. 3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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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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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호박 찹쌀떡 이끌어장 껍질 두둌 고구마 돈까스 소스를 뿌려 볼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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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돼지고기 햄 돼지고기 햄 햄버거 이건 블루쉘 빵 불닭마요소스 두꺼운 쇠고기 즉시 고춧가루 고추 당근 고추 이 소금 단팥빵 단팥빵 여자 crisis 예han 한편 긜로운 네, 잘 들어왔어요 좋아 어음 모두 9분 10분 Cynthia ham lo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